안녕하세요. MBC 월화 드라마 아이템에서 골통검사 강곤 역을 맡은 주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냉철한 프로파일러 신소영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. 저희는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. 특별한 초능력을 지닌 아이템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를 파헤쳐나가는 미스터리. 판타지 드라마 아이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2019년 새해 2월 월화에는 아이템을 꼭 확보해 주세요. 네 맞습니다. 2월 11일 월요일 밤 10시에 꼭 만나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